가을이 깊어가면서 오늘 남쪽 지방에 위치한 더규산에서도 첫 단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 즐기기 날씨가 참 좋겠습니다. 전국적으로 구름만 가끔 지나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. 대기제도 좋으면서 보통 수준으로 양화하겠습니다. 낮에는 20도를 크게 웃돌면서 날이 포근하겠지만 해가 지면 또 금세 서늘해지니까요.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또 내일 아침까지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이른 시간 이동하신다면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. 오늘은 하늘에 높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. 내일도 전국적으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.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서울이 13도, 울산 14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, 대구와 부산, 창원 모두 24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. 화요일과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